노래가 또 나오죠 어디선가 저를 발견을 했다는 거에요 뭐드냐 저를 어디서 발견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스나이퍼가 아까 저기 위에 이렇게 있었어요 보이시죠?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아이 딸꾸러온 놈을 껄꾸러온 놈을 죽였네요 자, 어디선가 저를 또 발견한 목소리가 들었는데 어, 또 스나이퍼가 있어요 스나이퍼 말고 여기 한 마리 자, 스나이퍼가 또 한 마리가 있는 거 같아요 흠흠 자, 이것도 저기 한 마리 자, 어디로 오세요 또 오네요 자, 저쪽은 부상이에요 저쪽은 부상입니다 저쪽은 부상입니다 저 친구들에게 부활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 자, 저쪽도 한 마리 보자 그 쪽으로 뭐요? 아이스크러온 스나이퍼 자, 여기 광장을 내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 광장은 이제 제꺼에요. 자, 이 광장은 제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뛰어다녀겠습니다. 오 쉣! 오 쉣! 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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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엎드려 엎드려! 오! 오 쉣! 오! 자, 저 위에 또 스나이퍼가 있죠? 오 쉣! 오 쉣끼가! 오 쉣끼가! 자, 스나이퍼 이동했어요, 저 친구. 어? 아... 설마 여기서부터 다시? 에이,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자, 스나이퍼 하나 잡았어요. 자, 빠르게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와... 이건 아니잖아. 광장을 먹었는데. 다시 하래요. 에이씨. 에이, 짜잉놈. 자, 광장 먹은 거. 금방 다시 먹으니까. 다시 깔끔하게 빠르게 먹겠습니다. 자, 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게. 자, 어디선가 저를 쏘고 있죠? 자, 아까 스나이퍼에 있던 위치를 잘 기억해보세요. 뭐 어디선가? 저기, 저기, 또 스나이퍼를. 아, 저기, 저기, 맞춰, 맞춰, 맞춰. 오, 쉣. 어디야? 자, 저 앞에네요. 일단, 아이씨 새끼 또 왔어. 자, 일단, 빨리. 엄폐, 엄폐. 자, 항상 스나이퍼를. 자, 항상 스나이퍼를. 자, 저쪽으로. 자, 저쪽으로. 저 새끼야. 자, 제가 지금 빠르게 하는 게 더 행복해온다는 지지않은데. 아... 그러네 깜짝 놀랐칼zyć 레이프 저 सziej히 더 왜 절로 들어갔지 저 건물이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있던 건물이 있는데 저기로 해서 돌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뒤로 돌아올 때 조심을 해줘요 돌아오는 거를 미리 랜드마인을 설치해서 막아줬습니다 파타파타 파스문들 세 분이 보고 계시네요 자 저 앞에 또 뛰어오죠 자 줌을 해주고 줌을 엉려고요 줌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자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한 명 더 있었어요 어? 뭐야? 자 여깄죠 자 네 자 그리고 아까 뒤로 돌아간 놈이 한 명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간 놈 자 저기 저 뒤로 돌아간 놈 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자 뒤로 돌아간 놈이 나와요 어? 어? 아 열받아 어? 아 개열받아 자 스나이퍼 자 onun 뭐야? 아 맨 loose 맨 infected 말 familiar 그 다음 이렇게 하나 잡고 이번에 저 친구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다 자 오른쪽에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어디까지 오는거야? 큰 혈 난다 그러다? 혼난다? 혼난다? 혼난다 그러다? 이렇게 한 마리 더 뒤에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한 마리만 잡으면 일반 보경은 다 잡는거 같아요 자 어디서 죽였지? 저거 1개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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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1개 오면 뭐지? 난데서 쏜다 자 이렇게 소리가 안들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자 조심해야죠 약간만 시간을 채우면 피가 단 시차닷가 이렇게 saved 여러분 아이구 자 캡 situação 스나이 본 쪽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자식아 다시 광장을 다 먹었고요 자 이번엔 스마이터 스마이터가 아까 저기 저 위에 있죠 자 맞췄어요 일어났네 아우씨 아우씨 자 스마이터 아까 여기 광장에 3명 정도 보셨죠 자 한마리 잡았어요 두마리 남았습니다 스마이터 자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야 야 야 아 아 스마이퍼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겨? 아 여기 몇번째야 아 아 이거 뒷박이네 아우씨 뒷박이네 아 이번판이 예 적이 많아서 어려운 판이에요 네 어려운 판이라고 자 자 애들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잡아주세요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우 저거 갓이죠 갓 또 오 concrete 어이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예요. 자 저 친구들이 오른쪽에 또 한 명이 뛰어나옵니다. 오른에서, 오른에서 한 명이 뛰어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쵸? 아! 왼쪽에 또 한 명 더 있죠? 자, 오고 있죠? 뛰어오고 있죠? 잘 보고. 잠깐,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뛰어오죠, 전. 천생에서 저렇게 뛰어오고, 훈련합니다. 제거를 해주고. 잠깐, 스틱마를 줄자. 잠깐, 이 어디만 마련도 있었는데? 자, 이번엔 깨야 되겠다는데. 무려 지금 다섯 번째 시대예요, 다섯 번째. 제발, 깨야 되겠는데.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씨, 진짜. 다섯 번째 시대. 그래, 너 리로딩, 나도 리로딩. 오우. 철거를 그냥, 봐. 마시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또 애들이 뛰어나왔거든요, 네. 자, 잠시만, 잠시만. 자, 일단 스나이터를 저장해보겠습니다. 저기 있죠. 자 맞췄어요 아우동 죽어라 지금 저 앞에 있어요 자 이리로 나옵니다 이리로 안 나오나요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차례 자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자 어디 요리 저리 자 일어나서 빵 아우 깔끔해요 자 그리고 다시 안고 이제 스나이퍼 자 또 맞췄어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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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아우 스나이퍼 이제 두 마리 남았어요 아 스나이퍼 자 이렇게 맞추고 자 노래가 아직 급박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나이퍼가 분명히 또 있어요 분명히 또 있어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아 네 와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죠 자 저기요 울새끼야 잠깐만 나 죽이시는데 자 자 뛰어서 뛰어서 도망가면 뛰어서 뛰어서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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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받을 해 죽음 아 열쇠 발 했네요 열쇠 발 열받을 해 열쇠 발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스나이퍼가 또 이 건물 위에 있었어요. 이 건물 위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줍시다. 스나이퍼가 저를 발급 못하니 자, 나른데 있는 스나이퍼를 제가 발급을 내서 수경을 해볼 거예요. 스나이퍼한테 딱 한 대를 맞는 순간 바로 다다다 달려가야 됩니다. 자, 골드가 있네요. 골드 하나 먹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전리품은 있어야죠. 전리품 하나 챙기고 이 건물 위에 분명히 스나이퍼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딱 저의 시야에서 저놈의 시야에서 저를 볼 수 있게 되면 스나이퍼가 저를 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뛰어가도 돼요. 네, 스나이퍼가 총을 쏘는 데에 걸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뛰어가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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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니, 스테이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레네이드 어? 스나이프 있었죠? 역시 있었죠? 와아 아 다행이다 스나이프 역시 있었어요 이제는 스나이프예요 오늘 몇 분을 죽는건지 모르겠네 흠 어? 죽어! 죽어요 여기 스나이퍼도 있어요 자 스나이퍼는 요리해주러 갑시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정말도 충전을 해줍시다 그럼 밖에 스나이퍼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흡수하니 스나이퍼를 처리하러 갑시다 이 동네 밖에 있었는데 창피는 아 저기 아 연de 트립마인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트립마인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올라갑시다. 자 혹시 모르니까 트립마인을 하나 더 길게 자 혹시 모를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는가 이렇게 저기로 가야되는데 살짝 더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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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천천히 자 트립마인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뭐 랜드마인이랑 트립마인 같은게 있으면 뭐 여기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 길목을 차단할텐데 지금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일단 여기서 어 여기 뭔가를 많이 줬어요 트립마인을 많이 줬다는건 온다는거죠 자 분명히 온다는거에요 자 2중 3중으로 설치를 해둡시다 무조건 온다는거에요 무조건 자 그러면 지금 트립마인이 4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제 뒤로 적어도 4명 적어도 적어도 4명은 잡을 수 있다는거죠 이제 안전하게 장치를 해두었으니까 가봅시다 뭔가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거 같은데 귀찮으니까 광장을 차지하는데 다섯번을 시도를 했어요 다섯번 아 아까 요기 스나이퍼는 여기서 잡으라고 되어있는거였구나 광장 광장 파타파타 파타 한 분이 또 오셨네요 파타파타 자 저기 또 가면은 이제 퀘스트가 또 진행이 될거에요 자 진행가기 전에 저 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저기 있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파타파타 집토는 산타님 파타파타 파타파타 저 친구는 저 친구는 그만을 위협적이네요 자 저 친구를 빠르게 자 숨을 찾고 방 한방에 제다리를 터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2층을 기르겠죠. 종말을 하고 2층이 나눠있어요. 패를 흔들어버렸습니다. 저 친구가 죽이기 전에 제가 죽였어요. 피션이 완료되었죠. 저 친구가 저한테 올 거예요. 저 친구가 올 때까지.. 두 번째는 저 친구가 올 때까지.. flpl에 목적 실수 있어요. 에잇둑이 다 잡아줘요. 그런데 저 친구가 올 때까지.. 이 부터 지금 말이죠. 저 친구가 올 때까지.. 잠깐. 또 요 앞두고 벗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젤리 탈퇴해야 됩니다. 저쪽도 젤리하게 맞죠. 자, 여기가 젤리 탈퇴합니다. 이렇게 어필한테도 어필을 탈퇴합니다. 어필한테도 아니다. 집토누 산타님 들어오신 김에 추천 한 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도 한 마리가 있죠. 이렇게 보상입니다. 저 친구가. 어, 마이크 사용 중입니다. 어, 마이크 잘 안 들리시나요? 어휴! 마이크, 마이크 잘 안 들리세요? 어휴! 우리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 엄청 작게 들리세요. 아,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좀,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아침이랑, 네. 주변, 옆집 사람들이 시끄러워 할까봐. 네. 조용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어, 불타인 센터님. 파타파타 추천 한 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옆에 한 명 더 있죠? 네. 네. 스나이퍼가 있네요. 어딘가에. 자, 여기도. 우리 친구를. 어, 어모를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 스나이퍼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자, 지금 저기 있는 친구는 제가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어, 간다. 이 새끼. 자, 디테일하죠. 저렇게 막 머리에 철로에 맞으면 총알이 날아가는. 네, 이 게임. 굉장히 잘 맞는 게임입니다. 스나이퍼 엘리트. 이게 지금 3까지 남았는데. 네. 저는 V2. 2를 하고 있어요. 2를. 자, 타겟. 어디 또 있나요? 저기요.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 불탄. 지타는 딴타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자, 어이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저 친구가 이제 들어옵니다. 일로. 자, 리로케이트 클리어 더 엔트런스. 자, 입구를 정리하라 이거죠. 입구에 또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거죠. 네. 입구를 정리해달라. 네. 자, 여기로 가서. 파이팅. 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어? 원래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졌어요. 이렇게. 네. 자. 친구들. 아주 훔쳐네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네. 불구하느라. 얘만 죽이려고. 아주.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네요. 자, 다시 빨리 올라가줍시다. 그리고 제가 이미 아까도. 그. 마인을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길이 아주 혼란할 뻔. 자, 오브젝트 컴플레이트. 자, 저기까지 이제 또 가주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케이. 자, 저기까지 가서 우리 친구를 만나러 가봅시다. 자, 친구 만났네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저 친구가 맞았잖아요. 어? 너 총 맞았네. 괜찮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친구가. 어,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음. 너는 이제 살아가라. 파타파타76Y95H님이. 파타파타.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 저 친구가 이제. 굉장히 의리가 있는 친구예요. 아. 우리 둘 다 죽을 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혼자라도 살아가라. 약간 요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의리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네. 혼자 가네요. 네. 이 새끼 나쁜 친구예요. 자, 여기서. 자. 긴장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죠. 자. He's here somewhere. 그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자. 그를 찾아라. 어. 계속 찾아보아라. 네. Look around. 돌아보아라. 자. 이제 목소리가 들리죠. 자. 저기 옵니다. 요 앞에 제가 랜드마인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두 명이. 왕. 폭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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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많죠? 저기 일단 피해줍니다 일단 피해서 이번 판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판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판이라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천천히 자 여기 틈새를 이용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안오죠 안오면은 자 여기도 있고 싸이도 이렇게 아 뛰져라 빵 자 이렇게 죽여줍니다 코가 부서졌어요 코가 아파 자 코가 아파 자 야이씨 씨 빨라 먹는 수박 먹고싶네요 배가 고파요 아침인데 하 자 이렇게 된거 이왕 이렇게 된거 네 자 뛰어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퀘스트는 아니 미션은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놈들을 들어오는 놈들을 죽여줍니다 자 자 BPM이 완전 BPM 자 저기 옵니다 참고로 저 친구들 총이 굉장히 세요 저 친구들은 정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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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셉니다 네 정예병들 함부로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네 자 72PM 자 BPM BPM 신경을 써주면서 65PM 이제 올거에요 이 친구들 안오나요 저희가 오고있죠 자 뛰어줍니다 겁나 뛴니다 크흑 뭐야 자 이번에 이번에 제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트립마인을 여기도 두 개째 여기 세 개째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을 유인해서 저 친구들을 유인해서 죽이겠습니다 저 친구 아직 안 털어먹었네요 랜드마인 자 랜드마인을 여기다가 설치해주고 여기 가서 랜드마인을 여기다가 설치해주고 자 저거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가서 위에서 죽읍시다 자 빌딩 안에 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 마리 자 3포 1 트립마인 킬 트립마인으로 세 마리를 잡았어요 자 또 트립마인으로 한 마리를 또 잡았죠 자 어딘가에서 죽으면 날아오네요 자 보이시나요? 저기 오신 오는게 보이시나요? 아이씨 죽는다 자 엎드려 아이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친구들 정예병이라 네 쉽지 않아요 저 친구를 구하기 위한 사투 저 친구들 정예병이라 congressional 쉽지가 않아요 저 친구들 정예병이라 쉽지가 않아요 친구를 구하기 위한 사투 친구를 구하기 위한 사투 자 이렇게 하나 잡았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자 또 저기 또 있죠 저기 차가 옵니다 차 차가 오는데 자 페이클킬 차의 탐욕을 죽였다 오이 쉣 자 여기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자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오이 쉣 빠르게 빠르게 하아 자아 또 있어요 또 있죠 자 바람을 생각해 바람을 하우젠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하우젠 이 자식아 바람을 생각하란 말이야 하우젠 아우 아우 탁주바리 그냥 자 이렇게 또 자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잠시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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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노래가 나오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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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흐으... 자, 뭐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에. 우리는 안전하다. 어. 근데, 이제 저 죽어가는 친구가 아, 나는 두려워. 난 두려워 그래서 아 난 두려워 타분 타분 V2작전 중에서 타분이라는 걸 찾아가야 돼 근데 이 주인공은 타분이 뭔지 모르죠 What the hell of 타분 타분이 뭐야 결국 그 타분을 찾기 위해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